1월 중순이 되면은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.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. 뭐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새 너무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공제를 받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. 이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확인이 되는데 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 13월에 재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잘 하고 챙긴다고 하더라도 재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출생이나 입양을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. 이전에는 한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, 둘째 아이부터는 30만 원.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된 것을 보면 첫째 아이 30만 원, 둘째 아이 50만 원, 셋째 아이 70만 원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 난임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출산 장려 정책이 하나인데요. 기존의 의료비 공제가 15%인데 이 난임 수술비에 대해서는 5% 공제폭을 더 줍니다. 그래서 20%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. 월세 혜택이 이번에 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났죠. 그러니까 또 한도도 좀 늘어나게 되고요.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750만 원까지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간도를 두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한 1년에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